네 비대위원 엄투영입니다. 의장은 속다 보이는 개헌보다 더 시급한 국회의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관흥클럽 초청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보통 국회가 개헌하면 국회의장이 의례적으로 개헌 화두를 던지기는 합니다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의장은 개헌 동력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부족해 보입니다. 20일에 국회의 개헌 후 국회의장이 한일이라고는 민주당의 의회 독식을 방관하거나 공조하는 꼭두깍시 노름만 했습니다. 게다가 대립하는 여야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의장이 여야 중간에 서인 인기 중립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하며 한쪽 편을 드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룹마당의 우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며 5년 인기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인기 단축을 얘기하는 것은 범야권 세력의 탄핵몰의 명분을 보태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여당 원내대표였던 우의장은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30년 만에 적기라 강조했지만 개헌을 위한 대통령 인기 단축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야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심판이 누가 봐도 야당 선수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 룰까지 바꾸자 하면 누가 이를 고지곳대로 듣겠습니까 국회의장은 속보이는 개헌 얘기보다는 집안 단속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0일의 국회는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21대 국회보다 시작부터 더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상호 관용과 자제는 실종됐습니다. 4선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증인하게 호통질로 협박하다 못해 10분간 퇴장이라는 모욕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개헌보다 더 시급한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한 상임위안건조정위원회가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회기쪼개기라는 편법으로 무력화됨으로써 입법 독재로 치달았던 21대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지 않도록 22대 초반에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야의 파행적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협치를 통해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국회의 개혁의 적기입니다. 이상입니다.